유튜브 3분 줄넘기 채널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줄넘기 중급 2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느린 바람개비 4번 기본 뛰기 느린 스윙 4번 느린 바람개비 2번 기본 뛰기 느린 스윙 2번 느린 바람개비 1번 기본 뛰기 느린 바람개비 2번 방향 바꾸기 느린 바람개비 1번 방향 바꾸기 기본 스윙 8번 바람개비 4번 기본 뛰기 기본 스윙 4번 바람개비 2번 기본 뛰기 기본 스윙 8번 바람개비 2번 바람개비 1번 기본 뛰기 기본 스윙 8번 바람개비 4번 방향 바꾸기 바람개비 2번 바람개비 2번 방향 바꾸기 바람개비 한 번 방향 바꾸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람개비 회전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신나는 유튜브 3분 줄넘기